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재판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네. 진짜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변호사들 나오는 드라마 보고 있거든요. 장나라 씨 나오고. 그 드라마 볼 때마다 범선 변호사 생각나요. 아 진짜요? 드라마보다 더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실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중요한 건 10위 붙으면 안 돼요? 그럼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건데 보통 이제 술자리에서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이게 술도 취하고 하다 보면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시비를 붙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도치 않게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관련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사연 속으로 가봅니다. 야! 아, 먼저라!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무 막았다. 야, 야, 야. 빼지 말고. 컴백. 야, 너희 신수 아주 훤해 보인다. 좋아 보여. 얼마 전 친구들과 동창회가 있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워낙 오랜만이라 옛날 이야기를 하며 재밌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다짜고짜 욕을 했습니다. 야, 아이, 네 조그만 것들이 어디. 야, 너네 조용히 좀 해라. 어? 이 땡땡땡땡 같은 것들아이. 아이고, 취했나 보다. 아이, 죄송합니다. 얼핏 봐도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사과를 했죠. 이후 조용히 한다고 했지만요. 옆 테이블에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 진짜 이것들이... 야, 사람말을 뭘로 알고 조용히 안 하니까. 야, 아이고, 죄송하다니까요. 죄송하다고요. 그런데 도가 지나치니 결국 한성격하는 친구가 나섰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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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시비를 걸었다고 그래? 야, 놀러 와봐. 내가 하기똥 몽끼스펜을 해봐. 나랑 맞짱한 것 또 몰라? 처음엔 말다툼이었지만 격해지니 툭툭 치게 되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 그만해요. 아저씨도 그만하시고. 야, 친구야, 네가 참아. 야, 너도 그만해. 급한 마음에 손에 핸드폰을 쥔 채로 상대방을 말리려고 밀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균형을 잃고 제 핸드폰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아, 아야. 아, 뭐야. 뭐야, 쳤어? 어? 야, 너 지금 나 친 거야? 어?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사람은 폭행죄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던 것뿐이었거든요. 본인이 중심을 잃고 제 핸드폰에 머리를 부딪혔으면서 폭행죄로 저를 신고하다니요. 전 맹세코 손을 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는 저에게 폭행죄가 적용이 될까요? 너무 억울하고 걱정됩니다. 아, 정말 사연자분한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속상해. 그런 일이죠. 이런 경우에 정말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 궁금하네요. 일단은 우리 여러분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 엑스로 여러분 답변해주세요. 퀴즈입니다. 말리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상대에게 해를 가했다면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 하면 오, 아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다가 부딪힌 건 폭행죄까지는 아니다 하면 엑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도 있어요. 그럼요. 솔로몬이신 여러분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 5001로 명쾌한 의견 보내주시죠. 김범선의 난리, 법설. 오늘은요. 폭행죄 성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연자분은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싸움을 말리려다가 밀쳤는데 이게 폭행죄로 성립이 되는지 우선 여러분의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8897님은 해를 가했으면 당연히 폭행죄입니다. 멱살 잡고 나는 그냥 말리기만 했다는 요새는 안 통합니다. 우리 풍림님은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왠지 그 사람 뭔가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거 작당 모의한 것 같다고. 일부러 이렇게. 그런가 하면 우리 2763번님은 저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에게 추행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서 밀쳤는데 나중에 폭행죄로 이분이 고소당하실 뻔했대요. 그러네요. 그래서 O라고 해주셨어요. 진영미님도 모르지만 폭행죄 될 것 같습니다. 신현사님도 옷깃만 스쳐도 유무죄 따지는 세상이에요. 김영혜님도 O가 폭행죄가 될 것 같습니다. X라고 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소나무님. X입니다. 세상이 그래서는 안 되죠. 임동열님. 고의가 아닌 실수였잖아요. X, 우리 변재인님, 김철주님은 정당방이 안 될까요? 우리 3048번님 등등 또 X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수소나님은 저희 아이가 싸움 말리다가 같이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주셨네요. 저도 사실 X 갖고 있는 내가 싸웠냐고? 내가 때렸냐고? 아니지, 아니지요. 저도 왠지 이거 너무 억울한데. 그러니까요. 정답 어떻게 돼요? 진영사님? 네, 너무너무 역시나 이 사연 너무 안타까운데요. 정답은 O입니다. 아, 폭행죄 된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폭행죄가 돼요. 상대방을 밀친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흔히들 우리가 폭행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심하게 때리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이보다 넓게 폭행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반드시 강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사연과 같이 싸움을 말리려다가 밀치거나 심지어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강하게 질러서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 하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 사연의 경우 밀치는 과정에서 핸드폰에 부딪힌 상황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다 특수 폭행에 해당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특수 폭행이라고 하셨잖아요. 특수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폭행죄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특수하면요. 역시나 심각해집니다. 특수 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사연의 경우는 말리는 과정에서 핸드폰과 상대의 이마가 부딪혔죠. 이 휴대폰이 상대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도구로 느껴졌다면 특수 폭행으로 인정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실제 지난 월요일 한 래퍼가 휴대전화로 행인을 폭행해서 특수 폭행 혐의로 입건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만약 특수 폭행이 인정이 되면 당연히 일반 폭행에 비해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특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었잖아요. 핸드폰이 이게 흉기가 아니고 위협하는 그런 도구도 아닌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칼이나 총과 같은 무기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로 되어 있고 그 크기와 무게를 감안해 보면 휴대전화를 세워서 얇은 면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위험한 도구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핸드폰을 흉기를 본다면 사실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흉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흉기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가령 우산, 골프채, 유리컵, 테니스 라켓, 의자, 가위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모두 살상 용도로 들게 되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에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으니 꼭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화가 나도 절대로 옆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고 사람을 때리시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쿠션도 안 돼요. 쿠션도? 아, 쿠션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정조준하지 않고 바닥으로 괜히 에잇! 그거는 특수는 안 될 것 같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꽃으로라도. 맞아요. 어쨌든 때리고 폭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야박한 게 이분은 핸드폰으로 고의적으로 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주장을 하면 정상참작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상참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원은 행위자의 공의성 여부와 상황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을 하면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특수폭행이 아니라 단순폭행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폭행째만 인정이 될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네.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올바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일단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다른 목격자들이 사연자의 행위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벌어진 것임을 증언해 주시는 것이 꼭꼭꼭 필요하고요. 이것은 사실 확인서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술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영상을 확보해서 고의로 핸드폰으로 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산화 님이 저희 아이도 싸움 말리다가 같이 벌금 냈습니다. 그러니까 말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고가 먼저. 그렇죠? 네. 이게 쌍방으로 가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받은 것이 있긴 하지만 사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받은 사실보다 좀 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증거들이 없으면 억울하게 이렇게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조언 한마디. 실제로요.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면 범죄율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 불쾌지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다 보면 작은 시비가 순식간에 번져서 폭행으로 번지곤 하는데요. 실제로 여름철엔 이런 폭행 사건이 많이 접수가 되고 실제 지금 최근 현재 저도 상담 건수를 보면 폭행 사건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별히 이 더운 날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 가족 여러분,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 더욱 필요한 요즘입니다. 폭염 속에서 불쾌지수는 낮추고 친절지수를 높여보면 어떨까요? 끕끕할 때 괜히 잘못 건드리면 진짜 또 큰 싸움 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호사님, 진짜 제 친구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말릴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말리시지 않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111 신고를 바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저희 친구가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있어요. 얼른 와주세요. 이렇게요. 휘말리지 말고. 눈 마주치지 말고. 눈 마주치지 말고. 핸드폰과 마주치세요. 111을 눌러주세요. 김용호사, 눈 마주치지 말고. 큰 싸움 납니다. 눈 내리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